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그중에 팽창 임플란트에 대한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용과 전문의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팽창 임플란트 실린더 종류, 실린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팽창 임플란트는 회사가 두 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팽창 임플란트 회사가 현재 네 개가 있습니다. 콜로플라스트, 보스턴 사이언티픽, 위지콘, 그 다음에 제퍼라는 네 개의 회사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이 네 가지 회사가 다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보스턴이랑 콜로플라스트,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가 다녀보면 보스턴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콜로플라스트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달라요. 요 근래에 계속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AMS700 시리즈 중에 LGX라는 실린더가 있는데 이 실린더는 이제 굵기도 굵어지고 길이도 길어지는 실린더다. 그래서 그 실린더가 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더 좋은 실린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중에 최고의 임플란트가 했었다면 그게 시장을 독점했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임플란트였으면 모든 의사가 그 임플란트만 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더 좋은 임플란트는 없다는 겁니다. 더 잘 맞는 임플란트는 있어요. 전체 환자 중에 97%는 어떤 회사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3%의 경우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 회사 제품을 쓰는 게 임상적인 결과가 더 좋다고 돼 있어요. 가령 페이로니 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수술로 해면체가 약해져 있을 때라던가. 그래서 97% 환자는 어느 회사를 써도 상관없는데. 그럼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LGX 실린더는 어떤 겁니까? 아주 옛날에 AMS에서 LGX의 전신인 모델을 만들어요. 그게 네임이 울트렉스였어요. 그 울트렉스라는 실린더가 처음 나왔을 때 기대가 컸어요. 이게 굵기도 굵어지고 길이도 길어지니까. 이걸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누가? 의사들이 기대한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LGX 실린더가 그 어떤 여기서 연구라고 할 때는 제대로 된 연구에서도 수술하고 나서 실제로 실린더는 길어지지만 환자의 음경이 길어진다고 입증된 연구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의료기기들은 미국이 등록이 될 때 FDA, 그러니까 미식약청에 관련돼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미식약청에서 당신은 이 기구에 대해서 이런 효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LGX 박스를 열어가지고 제품 설명을 읽어봤을 때 그 어떤 표현에도 이것은 환자 음경을 길어지게 한다는 말이 없어요. FDA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보선 사이언티픽 자기네 홈페이지 들어가더라도 실린더는 길어지지만 환자의 음경이 길어진다는 표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환자 브러셔에도 그렇게 쓰지 못해요. 왜? 그렇게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엔지니어링 실패죠. 이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LGX가 더 좋은 실린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린더가 더 좋거나 나쁜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실린더는 재료비가 같습니다. 실린더가 가격이 같아요. 실린더가 더 길거나 짧거나 굵거나 얇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비용 차이가 없어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환자한테 제일 맞는 실린더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 왜 환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회사가 LGX라는 실린더가 더 좋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의료기기 회사가 됐든 제약회사가 됐든 그들의 목적은 이윤의 창출에 있어요. 돈을 버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은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언제나 환자의 이익과 같이 가지 않아요. 의료기기 회사라든가 제약회사가 잘못된 제품을 공급하면 저희 환자들이 피해를 잇잖아요. 그건 제가 피해를 잇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언제나 제약회사나 기구회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환자들한테 이게 좋다, 이게 맞다, 아니다, 그르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술은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받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진료 경험에 비로소 풍부한 진료 경험이 있어야지만 혹은 학회에 다니면서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수술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술적인 재능하고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림 그리는 걸 배운다고 해서 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도 그런 면이 있어요. 아무튼 실린더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더 좋은 실린더는 없더라. 다만 실린더 자체가 나한테 더 잘 맞는 거나 안 맞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